완전 사탕? 김지은님,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연주보고 넋을 잃었네요. 저 실로폰같이 생긴 악기 소리가 너무 좋네요. 저게 진짜 전통 악기라는데, 저걸 지금 아미드씨가 직접 만든 악기라잖아요. 그 밑에 조롱밥같은게 주렁주렁 달렸어요? 네, 바가지예요. 바가지? 바가지가 그게 음정을 내는 겁니까? 바가지가? 바가지가.. 남모와 바가지가.. 소리 울리게 전통에 연결이 된다 .. 왜냐면, 그런가가.. 바가지가, 남모와.. 화사님.. 연결이 된다. 그래서, 이 연결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연결이 하는게 Fun Öyle. 마음이 연결이 된다는 것였죠.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솔로 조금만 해보실래요? 솔로 박수! 오오 그 악기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? 발라퐁 발라퐁 이하영님께서 이거 뭐라고 검색을 해야 찾을 수가 있나요? 아싸라고 치니까 검색이 안됩니다 하셨는데 한글로 아싸 아에 시옷을 붙이세요 그래 아싸로 쳐야 되고요 영어로는 AASSA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오 이번에 틀에 봉봉이라고 또 앨범을 내셨고